전에 배송비 한 번에 몇 개까지 담아봤나? 흠... 일반 배송! 사면 내고! 사면 내고! 난 한계를 넘는 걸 보고 싶었어. 옥션스마트배송! 거만히... 더 다양하게... 사고놀... 배송비는... 딱 한 번! 옥션스마트배송 이곳저곳 다 담아도 배송비는 딱 한 번만! 참 게다가 URL에는 그 한 번마저 공짜! 옥션 스마트배송 첼린지! 뭐 하나 안 가보고 아멘